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와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우리 동네에 혹등고래가 산다로 한국안잘생상 창작동화 대상을 받으신 작가 선생님이세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노력하는 작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어린이들이 뛰어놀아 동화를 쓰고 있는 작가, 바로바로 이혜령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혜령입니다. 선생님 작품으로 전설의 딱지, 웅덩이를 건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 우리 반 고민 휴지통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책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쓰신 선생님이시라서 오늘 방송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양평 단월초등학교 박서윤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근데 닭장에서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닭장으로 가봤다. 닭장 안에는 회색빛의 병아리가 있었다. 병아리를 꺼내서 안아봤는데 털이 보송거렸다. 손으로 온몸을 감싸줬다. 자는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나중에 친구가 생기게 해야지. 참고로 병아리 이름은 별림이라고 지었다. 재밌네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연인데 손에 병아리를 살짝 안고 포근히 감싸주으면서 병아리를 보고 있는 소윤 친구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목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근사해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멋진 제목 뒤에 병아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병아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 친구는 병아리를 키우는 친구인가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병아리 키워봤잖아요. 저는 안 키워봤어요. 저는 키워봤거든요. 저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났어요. 안 왔을 때 뽀송뽀송한 병아리 느낌이 막 떠올랐어요. 장닭까지 키웠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그거 사서 키우신 거죠?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서 닭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당에서 키웠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닭으로 자랄 때까지 키우는 거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딸이 셋인데 셋이서 온갖 정성을 들어가면서 키워가지고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너무 재밌난 사연이네요. 정말로 리얼한 게 우리는 병아리 그러면 노랑병아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색빛의 병아리.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름도 지어주고 항상 이름 지어주잖아요. 아이들은. 저희도 이름을 지어줬었거든요. 선생님네 병아리 이름 뭐였어요? 그때 삐약이 삐루싹하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 소원해주는 너무나 뽀송뽀송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아리가 얼마나 예쁠지.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원주 만종초등학교 장용우 어린이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양이 춤 원주 만종초등학교 장용우 어린이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고양이 춤 어린이들이 피아노 배우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젓가락 행진곡이랑 고양이 춤이잖아요 검은 건반으로만 이용해서 띠리린 띠띠 그런 곡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재즈풍으로 편곡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피아노를 잘 치네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지금 완전 반해가지고 소년이 막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 집중하는 모습이 진짜 어린이나 어른 상관없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용우 친구 손가락도 아주 길쭉길쭉하고 피아노 칠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흠뻑 빠져서 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른손과 왼손을 다른 멜로디를 치고 있잖아요 멜로디를 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니까 전혀 헷갈리지 않고 어쩜 이렇게 잘 치는지 와 멋있어요 엄청납니다 용우 친구의 멋진 연주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연주한 악기 연주나 내가 직접 부른 노래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사연으로 적어서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팝방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n-d 골이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 이혜령 작가님의 신문 10답 시간인데요 골뱅이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 이혜령 작가님의 신문 10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저는 호랑이 띠고요 소 여물 줄 때 태어난 호랑이 띠입니다 소 여물 줄 때면 언제쯤이죠? 그렇죠 잘 모르겠죠 엄마한테 저 몇 시에 태어났냐 물어보면 소 여물 줄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전 한 10시 11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태어났으니까 호랑이가 아마 자는 시간이 아닐까 맹수들은 밤에 막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게으르고 잠이 좀 많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호랑이 띠지만 좋아하는 음식? 아 좋아하는 음식은 단연코 떡볶이 단연코 네 저의 힐링 음식입니다 힐링까지 갑니까?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좋아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여름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을을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여름에 싱그러운 생명력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배경인 동화나 소설들도 다 좋아하고 언젠간 한번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여름을 좋아하시게 됐군요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좋아하는 동화책은 참 많은데요 꾸준하게 계속 좋아하는 동화를 골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아스트리드 윈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너무 좋아합니다 작가들이 꼽는 거의 1순위입니다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네 책도 여러 개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은 책이? 같은 책인데 표지가 형 버전 동생 버전에서 표지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모아서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와 그림책은요? 그림책도 너무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저한테 의미 있는 작품을 생각해보니까 무릎딱지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아 무릎딱지 또 그걸 다 읽었을 때 상실을 극복하는 데 되게 좋은 동화책이다 네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 어른들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입니다 네 나의 보물 1호는? 보물 1호는 원래 제가 작가기 때문에 제 책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몇 년 전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책을 느끼는 건 약간 자식과 같잖아요 책을 그래서 제 책이 제 손을 떠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얘는 왜 사랑을 덜 받지?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제 책은 떠나보내고 대신에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화를 쓸 때 노트에다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막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지금 서른 건 넘게 있는데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막 애쓴 흔적들을 다 남겨있는 노트인데 제가 차곡처럼 모아놓고 보니까 이 책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이게 없었으면 제 책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노트가 같이 있는데 새 노트와 이 헛 노트 이게 저의 보물을 이루었다 왜냐하면 이 노트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노트에다가 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 같아요 창작 아이디어 노트 네 창작 아이디어 노트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글 쓰는 일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행복하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그 캐릭터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잡화는 치고 있지만 내가 만든 이 캐릭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나한테 들려주는 것 같애라는 그 순간순간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글 쓰는 일이 세상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맛으로 계속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만든 것도 작가고 이야기도 작가가 꿈에 쓰는데 그 캐릭터가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사를 내가 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제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는 그 인물이 저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굉장히 잘 써질 때네요 그만큼 그 캐릭터에 몰입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장면은 독자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많을 때 작품이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렸을 때는 막 먹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떡볶이도 많이 먹고 과자도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스트레스가 더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걸어요 저희 집에 하천이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걷다 보면 가끔 외가리도 보이고 청두머리는 자주 보여요 아니 어디 사시는데 외가리까지? 전기도에 살거든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외가리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의 모습을 막 이렇게 한없이 멍때리는 거 알죠? 네 한없이 보는 거예요 그 새의 자맥질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조류관차 네 네 그러다 또 걷다가 또 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일들이 그래서 걷는 거가 제일 좋고 아니면 혼자 독립영화 보기 저 요새 책은 취미인데 뭔가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온전히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아침 일찍 그 독립영화관을 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혼자 오롯이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좀 느슨하기도 한 그 독립영화를 보면서 사람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리는 선생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외가리도 오고 독립영화관도 근처에 있고 근처는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막 가야 되는데 그 버스 타고 나가는 시간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힐링 포인트예요 두 가지가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어렸을 때는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 문제 푸는 거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했었는데요 지금은 잔소리하는 거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잔소리를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데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발 커서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제일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잔소리 하는 거죠 엄마가 잔소리 좀 안 하게 할 수 없어? 그런 잔소리? 어렸을 때 그렇게 듣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엄마가 되면 난 절대 잔소리하지 않아 엄마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 너무 싫어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어려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뭘 또 살지? 또 태어나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나볼까? 나무 태어나볼까? 느티나무나 느림나무소라 아주 큰 나무도 있잖아요 그런 거 타면 뭔가 지구를 오염시키지도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태어나고 싶어요 나무를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천년은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한 해에만 딱 살고 한 해살이풀?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났다가 지는 어라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일곱 글자로 깔깔깔깔 신나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신나게 웃고 놀았던 기억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래서 최대한 더 많이 웃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신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깔깔깔깔 신나게 뭔가 신나는 느낌이네요 생각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깔깔깔깔 신나게 걸맞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제주북천초등학교 변수연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멜잡자 안녕하세요 제주북천초등학교 4학년 책임반 변수연입니다 멜잡자를 부르겠습니다 멜은 제주어로 멸치입니다 멜, 멜, 멜 잡자 멜, 멜, 멜 잡자 멜, 멜, 멜 자방 멜, 멜, 멜 꾹 끓이자 나물 넣고 고추 넣고 맬, 멜, 멜, 멜 말이 폭풍 넣은 가시까지 바삭고 멜 꾹 끓이자 배지근한 멜 꾹 끓이자 멜꾹 맛 좋아? 어! 완전 배지근해 멜 멜 멜 잡자 멜 멜 멜 잡자 멜 멜 멜 잡어 멜 멜 멜 튀김 먹에 가루 부렁 반죽 해땅 멜 몇 마리 폭풍 넣은 가시까지 바삭하게 멜 튀김 먹에 코시롱은 멜 튀김 먹에 멜 튀김 맛 좋아? 어 완전 코시롱해 멜 멜 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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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연 친구가 직접 얘기해줬죠 멜은 멸치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어 완전 배지근해 있잖아요 배지근하다는 감칠맛이 난다라는 뜻인가 봐요 튀김 얘기 나올 때는 어 완전 코시롱해 코시롱하다는 고소하다는 뜻이에요 고소하다 너무 좋은데요 들으면서 선생님이 와 무슨 어린이가 이렇게 음정이 정확해요 음정 박자 다 너무 정확하고 그 막 빨리하는 부분은 거의 랩 수준인데 맞아요 맞아요 노래 너무 잘하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중독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는데 음원으로 녹음되어 있는 걸로 들어봤거든요 우리 수연 친구가 훨씬 잘 불러요 와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잘 불렀어요 최고예요 네 수연 친구가 제주어로 된 노래를 보내주는 열아친인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주어로 된 동요가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네 아이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다시 만나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3명의 여자친구들을 줌에서 만났다 친구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이사를 가서 집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밖이 추워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줌에서 초성 퀴즈와 요즘 읽고 있는 책 추천을 했다 친구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꼬마 흡혈기 나는 5권까지 읽었는데 다른 친구는 8권까지 읽었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픽 하고 꺼져버렸다 뭐지? 알고 보니 40분이 지나서였다 그렇게 다시 들어간 뒤 신나게 놀다가 피날레로 친구의 춤 공연을 봤다 예전에도 춤을 잘 췄는데 지금은 더 잘 췄다 마지막 멋지게 피날레로 장식한 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줌을 껐다 아쉽긴 했지만 시간이 또 있으니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행복했다 줌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마지막 친구의 장기자랑을 봤다는 거는 줌을 틀어놓고 막 춤을 췄다는 거잖아요 상상이 돼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책 추천을 하고 책 얘기를 나눴다는 저희도 가끔 동화 쓰는 글법끼리 줌에서 같이 책 독서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뭐가 재밌고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기쁘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예전에는 멀리 전학 가거나 그러면 그 친구랑 연락이 끊겨서 다시는 못 보고 그런 경우도 많고 아 참 그 친구 요즘 뭐하고 지내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줌으로 다 연결되니까 걱정 없네요 멀리 살아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장기자랑 춤 공연도 하고 맞아요 시대가 정말 달라졌다는 거를 새삼 느끼네요 네 이렇게 또 노는 방법도 있네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 말고 진짜 요즘 어린이다운 이야기였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아 저는 많이 내성적이고 평범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럼 범생이? 아직도 범생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왜냐하면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참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좋아하셔서 집은 되게 좁아서 단칸방인데 벽 한 면이 막 책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집으로 팔부로 딱 들여놔가지고 엄마랑 부부싸움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책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그 책을 읽었던 기억과 그 다음에 아빠가 그 옛날 전래동화라고 하죠 그 옛이야기를 저희 딸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옛날 얘기를 되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네 그때 아빠가 들려줬던 해와 달에 대한 오늘의 그 얘기가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 이야기 네네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저희 엄마가 화내고 무섭게 저희 혼낼 때마다 호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호랑이야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이러면서 아빠를 밖에서 기다리면서 저희 셋이서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평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가 혼나면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니까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아빠를 이렇게 기다렸던 밤에 또각또각 구두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옛이야기를 들려줘서 제가 동화작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아버님 너무 좋으시다 정말 네 약간 문학을 하고 싶었던 분이셨어요 온 이름 꿈을 제가 이뤘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네 좋아하셔요 선생님 집에서 몇째예요? 저 둘째예요 아 둘째 둘째 그래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존재감 별로 없는 그래서 항상 제 존재로 제가 막 해야 되는 그런 둘째인데 그때는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언니 이름에 엄마를 부르고 동생 이름에 엄마를 부르는데 제 이름 혜령이 엄마는 아닌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왜 엄마는 혜령이 엄마가 아니야? 저는 막 어렸을 때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둘째이라서 되게 자유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만약에 혜령이면 전부 애들이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큰애 이름은 다 기억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주로 큰애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자꾸만 왜 동생을 큰애 이름으로 부르고 저도 항상 제 이름을 잘 따라서 뭐 불려오지 못했어요 그냥 대답해야 돼요 그냥 내 이름은 없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저 이혜령입니다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학교 가도 누구 동생이구나 너 이혜령 선생님이 저는 언니가 또 너무 예쁘고 잘해서 공부도 또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마치들이 또 네 동생 누구 누구의 동생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사고 친 건 없었어요? 제가 사고는 치지는 않았는데요 사고 친 언니를 쫓아다니거나 동생을 쫓아다니던 기억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겁이 많았는데 언니랑 동생도 안 그랬거든요 딴 셋인데 그럼 막 오락실에서 안 오는 언니를 찾아서 내가 엄마가 밥 먹으래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을 맨날 이렇게 막 다치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겁이 많이 나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신나게 뛰어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위아래를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 위아래가 너무 사랑받으니까 혼자 나가서 사고 치고 맞아요 맞아요 전 사고는 치지 않고 조용히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언니 빨리 데리러 와야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집에서 혼자서 책 읽는 거 제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야호 완전 신난다 막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식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이게 되게 좀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즐기면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아싸 지금 빨리 친구들 불러서 놀아야지 막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동화책 읽었던 그게 제일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집에 혼자서 책 보고 이럴 때가 제일 좋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모범적인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영주 봉연초등학교 김연우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가족 가족 김연우 나는 가족이 좋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 엄마가 밥을 할 땐 난 엄마 일도 도와주고 아빠가 회사 갈 땐 나는 안아주고 난 아빠가 회사에 안 가고 나랑 놀았으면 좋겠다 아빠 빨리 갔다 와 엄마 아빠 언니 고양이가 우리 가족이다 난 우리 가족이 좋다 가족이 보고 싶다 얼마나 가족이 좋으면 이 동시를 쓰다가 마지막에 문득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줄이 정말 완전 가족이 보고 싶다라고 한 줄을 썼는데 거기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응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이런 거 쓰다 보면 생각이 나잖아 보고 싶고 문득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 한 줄이 정말 매력 포인트네요 네 우리 연우 친구가 써줬듯이 식구는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이런 뜻이 식구잖아요 가족은 이제 한 핏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 이거를 적절하게 거기에 넣어줘가지고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는 거를 동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쓴 동시 저는 가끔 아이디어가 잘 없고 그럴 때 아이들이 쓴 동시 같은 걸 읽어보거든요 그럼 어른이 쓴 동시인이 쓴 동시랑은 또 다른 많이 다르죠 맛이 있어요 네 진짜 좋아요 그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문장과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꾸밈없음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아무리 꾸밈없이 쓰려고 해도 문인들 시인들이 쓴 거는 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말을 툭툭 하는데 지금 자기 심정이 그렇게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 친구가 이렇게 구성해서 쓴 건 아닐 텐데 아빠 빨리 갔다 와 나 우리 가족이 좋다 해놓고 가족이 보고 싶다로 딱 끝을 맺는 거는 이거는 아이디어를 짜내서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말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쓴 동시래서 더 읽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좋은 동시 잘 보았습니다 다음 사연은 고향 원당 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전쟁 2차 세계대전 여러분은 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전쟁에 대해 아시나요 그 전쟁은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의 나치당이 인기를 끌고 결국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일본, 이탈리아와 동맹, 추측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 체코를 합병하고 소련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경의 요새를 우회하여 프랑스를 점령하고 남쪽의 BC 프랑스라는 괴뢰정부를 세우지만 영국을 침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련까지 침공하는데 초반에는 승리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져갔습니다 이때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진주만을 습격해 미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연합국은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여 프랑스를 해방시킵니다 이탈리아는 항복하고 히틀러는 베를린이 점령당하자 벙커에서 자살을 합니다 한편 일본은 패배를 거듭해도 항복하지 않았지만 핵폭탄 두 발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지자 항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사상자는 민간인 포함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난세가 오면 안정을 찾게 하는 사람과 더욱 심한 난세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둘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의 아픔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많은 희생자와 여러 피해를 남기게 되는 이런 전쟁은 다시는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빨리 해결되어 더 이상 무모한 희생자들이 늘지 않기를 더 큰 전쟁으로 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기자 같네요 채민 친구가 워낙 역사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글을 써준 것 같은데 1, 2차 세계대전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전쟁은 또 다른 아픔을 낳는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히나 어린이 가장 많이 아픔을 겪는 게 어린이겠죠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똑같은 인간인데 민족이 다르다고 국가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기를 앞세워서 전쟁까지 한다는 게 참 인간이라는 종족이 알다가도 참 모르겠죠 네,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미래는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훨씬 평화로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우리 이해령 작가님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 안녕 고미야, 왜 그러고 있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지 그치만 이 자세가 편한 걸 그래도 얼른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 은희가 허리 펴를 영어로 해주면 내가 똑바로 앉지 어, 스트레치 유어 백? 오, 제법인걸? 하지만 틀렸어 이상하다 허리 펴는 영어로 스트레치 노노, 땡땡 틀렸어? 그럼 뭔데? 정답은 허리 업!